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스릴미에서 그 역을 맡은 배나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나 역을 맡은 이츠슨입니다. 스릴미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뮤지컬 스릴미에 참여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많은 배우들이 거쳐간 좋은 작품인 만큼 이 작품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릴미에서 봄을 맡고 싶습니다. 저희가 3, 4, 5, 6월까지 공연하잖아요. 제가 생일이 4월이거든요. 봄이죠. 새싹이 이렇게 또 나는. 귀엽잖아요. 그렇습니다. 봄을 맡고 싶습니다. 나를 스릴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다. 그렇습니다. 나를 스릴하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.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습니다. 산책하나요? 같이요. 그럴까요? 가시죠. 샵 뮤지컬 샵 뮤지컬 스릴미 샵 뮤지컬 스릴미 배나라 여기까지입니다. 샵 데일리 샵 투데이 샵 에브리데이 맨날 보러 오시라고 샵 샵 샵 샵 샵 뮤지컬 스릴미 3월에 공연 올라갈 예정입니다.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아무쪼록 건강이 최고입니다. 연말연시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그러면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뮤지컬 스릴미 뮤지컬 스릴미 샵 샵 파이팅 샵 샵 샵 샵 샵 샵 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